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해 겨울철 입맛을 사로잡는 강릉 겨울 딸기가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명품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면서 귀농인들의 소득 장목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딸기 판매장에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인근 빙일하우스에서 갓 수확한 딸기를 바구니에 담아 매장에 내놓으면 오전 중에 동이 날 정도입니다. 강릉 겨울 딸기는 마트 납품보다는 생산자가 주로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익지 않아도 단맛이 강하고 과육이 단단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또 저희가 토양 관리를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건강한 토양에서 맛있는 딸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곡면을 중심으로 재배되던 강릉 겨울 딸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사천과 주문진, 송정, 옥계 등으로 재배 농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젊은 농부들이 늘면서 강릉 딸기의 재배 면적은 5.6헥타르로 1년 새 1헥타르가 늘어났습니다. 강릉 겨울 딸기는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출하되는데 한겨울인 연말 연초에 가장 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